네.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 서비스 로스쿨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김혜선 노무사와 이 시간을 함께하도록 하죠.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혜선 노무사입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아, 네. 그 벌써 이제 2023년도 제가 맡은 라디오 제주시대 로스쿨은 마지막 방송이라서요. 네. 오늘은 노동 이슈 5가지를 좀 꼽아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준비해봤습니다. 네. 2023년에 네. 네. 노동 이슈. 마지막. 아, 벌써 시간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네요. 달력을 보니까. 다음 주에는 이제 최홍 변호사 나오시기 때문에 올해는 마지막 방송이시구나. 그래서 올해 정리하면서 노동 이슈 5가지 선정해주셨는데 5가지로 정리가 되던가요? 사실은 되게 정말로 뽑고 뽑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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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순위나 이런 것들은 그냥 전적으로 제 주관적인 입장에서 제 마음대로 뽑은 5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올해 노동 이슈 수많은 노동 이슈 중에서 5가지를 선정해 오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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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우선 첫 번째 이슈는 노조법 개정 무산입니다. 몇 번에 걸쳐서 좀 방송으로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이 노조법 개정이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하는 것이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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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주요 내용이 이제 정당한 파업을 한 노동자와 노동조합에게 이제 기업에서 뭐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런 소송을 좀 제안하고 하청노동자에 대해서 원청기업의 책임을 좀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개정안이었는데 이 개정안이 결국은 폐기되었습니다. 국회를 통과했었죠. 네. 네. 맞습니다. 지난번 방송 때 물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했었고 표결에도 참여를 안 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면서 다시 공의 국회로 갔고 개정은 무산됐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개정안의 경우는 다시 국회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 국회로 넘어와서는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재의결의 과정이 제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해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 이제 그때는 이제 대통령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제 법안으로 법으로 이제 개정이 되는 건데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이제 민주당의 주도로 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었지만 어쨌든 거부권 행사를 하면서 다시 국회로 넘어온 이후에 그 재석위원이 이제 291명인 상황에서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표 이렇게 돼서 부결이 돼서 결국은 폐기가 되었습니다. 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은 제적위원 과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는 거. 이거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왔던 건데 저는 교과서에서 봤던 걸 갖다가 최근에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거 노조법 개정이 사실 이번에만 이렇게 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20년 넘게 요구한 거잖아요. 노동계에서는. 네. 맞습니다. 지금 근데 야당에서는 뭐 이후에도 계속 노조법 개정안 처리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 나온 것 같던데요. 네. 우선은 20년간 계속 논의됐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 한 번 통과했던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시 재도전 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번 국회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22대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아. 내년 총선 이후에.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하면서 사실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이 내용을 다뤘기 때문에 더 많은 국민들이 좀 내용을 더 잘 아시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좀 더 해보고요. 네. 그리고 올해 초에 여론조사 기관에서 좀 여론조사를 한 내용을 따르면 노조법 2조 3조 개정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응답이 70%가 넘었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개정에 좀 더 힘이 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법안은 폐기됐는데 아직 끝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네. 맞습니다. 두 번째 노동 이슈도 한 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뽑은 두 번째 노동 이슈는 산재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태아산재 인정 및 산재보험 적용 요건인 전속성 폐지와 노무제공자 개념의 도입입니다. 네. 우선 일명 태아산재법이라고 부르는 이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임신 중에 유해 위험 물질에 노출이 되고 나서 출산을 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이제 우리가 건강 손상 자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자녀에게도 엄마의 업무 상체를 인정해 주는 것인 거죠. 그래서 태아산재법 논의가 이제 사실은 제주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했던 여성 간호사분들의 유산과 출산 후 이제 심혈관계에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출산하는 비율이 평균치에 비해서 굉장히 높았던 것이 문제가 되면서 사실은 나오게 된 이야기였고 이게 10년이 넘는 법정 싸움을 통해서 대법원에서 이제 태아에 대해서도 산재를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판결이 단 이후에 법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이 개정이 된 이후에 시행이 된 건 올해 1월 1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예. 법 시행 이후에 그러면은 태아산재로 인정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개정된 이후에 이제 사실 이게 법이 개정된 거는 근로복지공단이라는 산재를 먼저 확인하고 인정하는 기관에서부터 태아산재를 인정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인데 사실은 아직 안타깝게도 근로복지공단 차원에서 이 태아산재가 인정된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난 10월에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제 업무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근로복지공단에 이 태아산재로 산재 신청이 들어온 건수가 6건이라고 보고가 됐고요. 그중에 5건이 2021년 5월에 신청한 사건이었대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좀 국회의원들이 굉장한 질타를 했었고 공단에서는 사실 제도 개선 노력을 하겠다고 대답은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노동자들이 느끼기까지 개선이 빨리 이루어질지 이건 또 좀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있어도 시간이 오래 걸리면 참 피해자들이 지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산재 같은 경우는 치료비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일부러 올해 끊은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네. 그럼요. 아까 그 산재보험 적용 요건 중에 전속성이 폐지되고 노무제공자라는 개념이 도입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제도들인데요. 우선 전속성의 요건이라는 게 중요한데 원래는 이제 산재법상에 산재법 적용을 받는 대상자가 근로자예요. 그래서 근로자라고 하는 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노동자 이 사람들을 이제 산재법 적용 대상자로 보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전속성 요건이 사실 현재 노동시장의 변화에는 좀 잘 따라가지 못하는 추세였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산재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굉장히 다양한 노동자들이 생기면서 이런 전속성 요건을 좀 폐지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이제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속성 요건이 폐지된 이후에 65만 명가량의 이제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산재법 적용 대상이 되면서 가입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좀 가입 범위가 확대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제 병행해서 진행이 된 건데 산재법의 근로자가 이제 산재법 적용 대상이다 보니까 예외적으로 적용을 해주는 대상들이 별도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전속성이 인정되는 특수고용 노동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람들을 정해놨었는데 그 개념이 이제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면서 아예 사라지고 대신에 이제 특수형태의 근로 종사자나 플랫폼 종사자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라는 명칭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들 중에서도 내가 원해야만 산재보험을 가입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이루어졌었는데 이제는 노무제공자는 모두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변화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플랫폼 뭐 특수고용지 노동자 이 전통적인 노동자의 범주에서 좀 벗어나죠.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동자는 맞고. 네. 그렇죠. 그 개념으로 분류하면 안 되는 건데. 네. 맞습니다. 아까 이 전속성 요건 폐지된 후에 65만 명이 새로 산재보험에 가입했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계속 놓여 있었다는 얘기네요. 특히 퀵서비스나 대리운전 기사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대거 많이 가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그분들이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노동 이슈는 어떤 겁니까?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안 발표를 좀 뽑아봤습니다. 이것도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린 내용인데. 최근에도 한 번 이슈가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대통령의 후보 시절부터로 사실 돌아가긴 하는데 일주일에 이제 120시간 이야기를 하셨을 때부터 돌아가긴 하는데 올해 초에 정부에서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하겠다라는 개편 방안을 내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한 반발에 부딪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좀 국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한 번 개편안을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 발 물러났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전에 다시 대국민 의견을 수렴했다라고 하면서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네. 네. 전에도 나오셔서 이거 눈 가리고 그러니까 요약하면 눈 가리고 아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자. 설명 다시 한 번 하도록 하죠. 정부가 근로시간제도 지금 어떻게 개편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우선 현재 근로기준법이 매우 경직됐다고 이제 정부는 보고 있는 건데요. 네. 우리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성인의 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사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 합의하는 경우 1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무를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건데 정부가 이제 1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으니까 이게 자유롭게 굉장히 경직됐다. 아. 네. 그래서 이제 노사가 자율적으로 사업장 상황에 맞게 이 1주 단위를 분기별 월 반기 1년 단위로 조절해서 평균 내보면 1주 52시간이지만 필요할 때 더 쓰고 소위 필요 없을 때는 덜 쓰는 식으로 유연하게 좀 바꿔보자 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하는 방식의 문제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기존에 있는 근로시간 1주 단위 근로시간의 총 양은 결국 평균 내면 똑같이 두고 그것을 그냥 입맛에 맞게 그러니까 그 입맛에 맞게는 제가 생각하기엔 사용자의 입맛에 맞게인데 필요할 때는 많이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적게 쓰는 식으로 이제 제도를 유연화하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1주 단위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현재 프랑스 같은 경우에 35시간을 도입하고 있고 주 단위잖아요. 네. 1주 35시간 단위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식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좀 시대 역행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또 요즘 온차 이야기라 그러실 수도 있는데 주 단위에서 월 단위 6개월 단위 연간 단위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한꺼번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 그냥 평균 내서 한 달로 치면 평균 내서 한 주에 52시간씩만 최대로 일을 하면 되기 때문에 특정 한 주에 60시간 일을 한다거나 120시간 그렇죠. 그렇게 일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평균만 내서 52시간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 그러면 사실 노동자들은 주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라서 취지를 보면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일이 많이 몰려있을 때 일을 많이 하게 하고 대신에 쉬는 시간을 더 늘려주는 쪽으로도 취지를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워낙에 비판이 좀 많다 보니까 제도 개편 연기했는데 이 부분에 얼마 전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네. 이것도 제가 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전체 국민들 몇 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본인들이 이제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보다는 주 52시간제가 굉장히 안착화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본인들이 예전에 얘기했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좀 적용하도록 하겠다. 예를 들어서 IT 이런 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IT를 강조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제조업과 생산직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 뒤에 이제 IT 업종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잘 정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일부 업종이나 직종 사업에 대해서만 개편을 하겠다고 한 건데 글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설문에서 사실 확인된 내용은 모든 국민들 대다수가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1주 단위 근로시간을 가장 적은 시간을 선택했었다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설문의 함정 얘기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얼툭 보기에는 고용노동부가 대국민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국민들이 좋다고 한 안을 제시를 한 건데 제시된 안들이 몇 개가 없었고 네. 맞습니다. 지금의 현 주 40시간 사실 바꿔 얘기하면 52시간 이건 아예 그 내용 설문 설문 내용이 없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택도 못하게 해놓고서 그것보다 많은 시간 중에 최저 시간을 국민들이 선택했다. 네. 그게 주 60시간이었거든요. 네. 혹시 이후에 정부가 추가적인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또 제시한 게 있습니까 뭐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보도자료나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일부 제도 개편이 있을 것으로는 예정되지만 이게 법제도를 좀 정비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총선 이후에 좀 관련된 논의들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총선이 블랙홀이에요. 모든 걸 다 빨아들이고 그 이후에나 뭔가 좀 이뤄질까 자. 네 번째 노동 이슈로 가보죠. 네. 네 번째 노동 이슈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죄 1호 판결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도입되면서 사실 어떤 기업이 1호 판결의 대상자가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초유의 관심사였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판결이 있었고요. 원청 대표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원청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천만 원이 선고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산안법 위반 혐의로 벌금 천만 원 현장 소장에 대해서도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는데 이게 1심이었어요. 그런데 원청 하청 모두 항소를 하지 않아서 이게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발생한 경우죠. 이때 이제 소속 사업주뿐만 아니라 도급이나 용역이나 위탁을 한 경우에는 원청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한테도 이런 산업안전복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실 취지인데요. 시행 2년간 450건 이상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대표 등이 기소된 사건이 30건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해요. 450건 중에?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번에 좀 준비를 하면서 찾아보니까 12월 초에 이제 mbc 뉴스데스크에서 보도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12월 4일까지 선고된 1심 사건을 기준으로 전수조사를 했더니 전원 유죄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올라간 건들은. 다만 그중에서 원청업체 경영 책임자가 처벌을 받은 건은 7건이었고요. 문제는 이제 한 건을 제외한 6건이 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집행유예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대한 이 사람들 재해에 대한 처벌이니까 이걸 좀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좀 예방 효과를 높이자는 것이 사실 이 법의 취지인데 네. 맞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집행유예니까 이게 강력한 처벌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우선은 현재까지 나온 판결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징역 1년의 실형이 나온 사건은 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사고가 발생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다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징역형이 나온 것이고요. 그 외에는 사실은 다 집행유예 선고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정부나 기업에서 이 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이 다 무서워서 처벌 무서워서 일을 할 수가 없다. 네.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포감을 조성했던 것에 비해서는 처벌이 그렇게 무겁지는 않았던 것 아니냐. 무선고치고는 450건 이상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면 이것도 좋은 건 아닌데.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라는 것이 있는데 법원이 이렇게 송반망이 처벌을 하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기업에게 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우려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노동 이슈도 살펴볼까요? 우선 마지막 노동 이슈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요건을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꼽아봤습니다. 이게 원래는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노동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대법원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해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합리성이 있다는 것만 회사가 주장하면 불리하게 변경을 일방적으로 해도 사실 문제가 안 됐었던 거예요. 법원에서 보기에 합리적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즉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효다. 그래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변경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런 판결을 하면서 기존에 내렸던 대법원 판결을 모두 폐기하고 변경했습니다. 애초에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 부분. 네. 맞습니다. 그게 원칙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원칙으로 돌아간 판결이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법리 자체가 법의 명시적인 규정에 반한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의 절체적 권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아서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이 아무리 합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법의 명문 규정을 좀 충실하게 해석한 판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합리성이라는 게 누가 언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원칙적인 부분으로 돌아간 판결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뭐 올해 노동 이슈 많았네요. 네. 돌려내라 힘들었습니다. 다섯 개만 짚어도 이 정도인데 시간 다 됐네요. 노무사님 저 온라인에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린 내년에 만나요. 네. 내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휴 좋아. 김 사장 충전이 벌써 다 됐어? 나 T4K로 바꿨잖아. 아 GS글로벌에서 수입하는 BYD 1톤 전기 트럭? 한겨울에도 충전이 그렇게 빨라? 그럼 시간이 돈인 우리한테 딱이라니까. 박 사장도 BYD T4K로 바꿔봐. 검색창에 T4K 2023년 연말 작년보다 더 좋아진 건 그건 바로 새해 공제! 연 900만 원까지 연말 정산 최대 148만 원 절세! den 능력